오늘 아침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다음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당내 인적 세신에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당 선대위 총괄특보단장 맡고 있는 안민석 의원과 관련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민석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민석 의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송 대표가 전격 기자회견을 열어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알고 있었습니까? 충격적이었고요. 송영길 대표도 본인의 정치적인 꿈이 있고 목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기득권을 내려놓은 거죠. 당대표가 총선 불출마를 했다는 것은 우리 정치사에서 하는 충격적인 일이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이후에 정치개혁의 물고가 트리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송영길 대표의 진심은 대선 승리를 위해서 우리 민주당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여전히 민주당에 대해서 차가운 시선들이 있으니까 당대표인 본인 스스로 먼저 솔선해서 기득권을 내려야 되겠다라는 각오의 표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당내 대표적 86세대가 송영길, 우상호 의원. 우상호 의원은 이미 작년에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고요. 또 어제는 이 후보 최측근 7인회에 백우정군 선언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다른 86그룹에서도 기득권을 내려놓는 그런 선언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당내 의원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당대표가 저렇게 자신을 던졌는데 국민들에게 좀 더 진정성어린 감동을 주는 추후에 그런 행동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래서 약간 집단지성의 중지를 모아서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특히 대선 승리에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시작되고 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 대표가 본인이 다음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종로 등 재복을 지역 3곳에 대해서 공천하지 않겠다. 그리고 윤미향 이상직원에 대한 제명안도 신속 처리하겠다. 다음 총선에서는 2030 젊은 세대를 대거 공천하겠다. 이런 혁신안, 쇄신안을 던졌는데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는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평가절하였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대이상 뭘 어떻게 해야지 진정성이 있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국민의힘 역시도 국민들이 요구하고 기대하는 정치의 변화. 지금 국민들로부터 맹련받는 정치를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저희들을 폐마하거나 비하향 그리면 안 되죠. 송영길 대표가 내놓은 것 이상의 그런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본인들이 좀 더 국민들에게 마음을 얻겠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폐마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또다시 국민들에게 정치를 빈적거리로 만드는 정치 불신을 가정시키는 그런 유감이네요. 그 당에서 종로, 청주, 안성 이 세 재보궐 지역을 공천하지 않겠다는 것은 어쨌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잘못이나 사유로 인해서 재보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천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국민의힘도 대구나 서초 같은 곳은 민주당이 먼저 선언했으니까 국민의힘도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그 말씀이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차 보궐선거에서 국민들에게 실망을 드린 것이 저희들의 잘못으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곳이었고 그게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당은 담겨 있었는데 그것을 받고 가면서까지 후보를 내서 우리가 심하게 심판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에는 제대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 때문에 보궐선거가 이루어지는 물론 종로는 좀 차원은 틀이지만 어쨌거나 이낙연 후보님께서 사퇴를 하셔서 다시 선거가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포함해서 청주, 안성 그 두 곳은 선거법 위반으로 저희들의 규칙 사유가 있는 것이죠. 그랬다고 그러면 당연히 국민들 상처로 봤을 때는 그러면 국민의힘 너희들도 거의 상응하는 정도의 대안을 내봐라, 행동을 해봐라 그런 요구와 지뢰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먼저 선제를 했고 국민의힘도 고민을 할 거라고 보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정치라는 것은 따라하거나 부러워하면 이게 지는 거거든요. 그래도 이제 이번만큼은 저희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먼저 기득권도 내려놓고 또 무궁천 입장도 먼저 밝혔다는 점에서는 저는 이후에 국힘이 어떤 반응을 볼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들이 솔선해서 잘했다고 저는 봅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정치적 고향이라고 할 수 있죠. 성남시장을 방문해서 민주당의 내로남불에 대해 사죄하고 형소욕술과 관련해서는 오열한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송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었는데 대선의 판세가 조금 심상치 않다. 민주당 자체적으로 분석했을 때 그렇게 보십니까? 지금 몇 주째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박스 끈에 갇혀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답답한 걸 느끼죠. 그런데 선거를 치르다 보면 여러 차례의 굴곡이 있는데요. 가령 5년 전에 대선할 때도 한 달 전에 좀 출렁 그림이 있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치고 올라가던 그런 시기가 있었던데요. 그러나 이제 또 1, 2주 지난 다음에 다시 그것이 변화가 있었고요. 앞으로 나면 40일 동안에 한 두세 차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단지 추석, 설날, 설날 때 지지율, 그것이 이제 나머지 남은 기간 동안에 지지율로 이어질 거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설날 민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날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게 저는 TV토론이라고 보는데요. TV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이 제대로 된 두 후보의 정책과 비전을 비교하고 긍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국민들을 믿습니다. 국민들은 결국에는 어느 후보가 더 실력이 있는 후보인지 누가 더 준비된 후보인지 그리고 이 어려운 시대에 난간을 극복할 수 있는 추진력과 결단력이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그것을 결국에는 국민들이 품질을 보고서 선택을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떤 후보가 국민들 눈에 맞는 더 좋은 상품이고 품질일지는 국민들이 잘 알아서 판단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쨌든 의원님 말씀도 현 시점에서는 조금 엄중한 상황이다. 반전의 기회가 언제든지 오긴 하겠지만. 그런데 이 상황에서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이라든가 유은혜 교육부 총리 유은혜 교육부 총리도 사폐 썼다는 그런 보도도 나왔었고 이런 분들이 지방선거 준비를 한다. 그런 얘기 들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민주당의 쇄신이라든가 이런 거는 또 물고품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게다가 정권 심판, 정권 교체론이 아직도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을 오래 했던 특히 김현미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문제로 상당히 시끄러웠었는데 이런 분들이 출마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건 당 중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대선 결과에 따라서요. 대선 결과가 한에 하나 지게 되면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이나 중책을 맡았던 그런 분들의 공간이 굉장히 좁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분들 역시도 대선 결과 또 대선 남아있는 기간 동안의 지지 추위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깊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상수가 아니라 추위를 보면서 아마 그치를 결정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완주하는 3자 필승론도 생각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중도표를 안 후보가 붙잡고 있는 게 윤 후보에게 불리하지 않다. 이런 판단인 것 같아요. 오히려 단일화를 하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표가 윤석열을 그대로 오지 않는다. 이재명이한테 갈 수도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 말씀은 별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저는 단일화를 상수로 놓고 보는 것이 슬기로운 대선이라고 저는 제 입장에서 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저는 정치나 인생이랑 똑같다고 봐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 화를 면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지난 4, 7일 도굴 선거 구도가 저희들로서는 안 좋은 구도거든요. 그리고 그 안 좋은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상정을 하고 그러면 그 구도를 어떻게 해서 대비하는 전략을 짤 것인가. 그것이 더 현명한 자세라고 보고요. 국민의힘에서 이런저런 정치적인 판단과 개선을 하겠으나 그것은 저쪽의 전략이고 우리의 전략은 우선적으로 단일화를 대비하는 전략. 그러다가 단일화가 안 되면 결국에는 17년 대선 구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에게 나쁠 건 없는 구도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올마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